자, 오늘의 게임 VR입니다. 오랜만에 VR이죠? 처음부터 합시다. 자, 오늘의 게임 포커스 온 유. 안 걸어도 되는 건가요? 죄송한데 VR 게임이라고 약겜이 아니에요. VR 사면 큰일 날 하실 분들이네. 로아 쪼렙. 이 게임 제작 회사가 로스타크 회사였죠? 야, 미안. 나 오늘 못 가. 뭔 개소리야? 오늘 왜 못 나와뭐다? 니가 오늘 오재메. 오재메. 이게 맞는 맞춤법이야? 됐다. 오재메. 아, 나 여친 하났어. 달래줘야 됨. 헤어지게 생김. 헤어져 와, 빨리. 맨날 싸울 거면 왜 사귐? 현실적이다, 말투가. 키 못쓰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다. 안 버려지네? 니 저번에 여소 받은 거 이르라는 뜻? 야, 사귀고 있는데 여소 받았다고? 같이 가자는구먼. 형. 아, 형님. 아, 제발요. 잘해봐. 일로 와도 넌 어쨌든 상태 안 좋아지고 개랑 있어도 상태 안 좋아져. 이모티콘까지. 오케이. 강아지가 있네요? 토끼구나. 어, 줌인,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아, 지금 여자 주인공 처음 등장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지금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해? 나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? 사진 찍어도 돼요? 제가 떨린 해드릴게요. 차라리 여기서 소리 안 나니까. 네. 응, 가버렸다. 누구였을까? 또 볼 수 있을까? 아, 가버렸다. 아, 가버렸다. 자, 주의를 한번 좀 볼게요. 카페네, 여기. 어, 빨리 말해야 돼.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음성 인식 된다고 들었는데 진짠가? 아, 안 되네? 일단 이 게임 음성 인식 된다고 들었는데. 10시에 오픈업이나 할까? 네? 아니요, 그게 아니라. 응. 왜요? 핸드폰 번호 물어보려고? 손 잡아줄까요? 손이 이쁘네. 어, 빨리 해야 되네? 네? 어? 이게 방송하는 사람이면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. 이거 보이스 자꾸 지원도 인식해 버리네. 2학년 한 유아예요. 아이고, 착하다. 일단 앉아 커피 만들어줄게. 어, 알아듣는다. 대박. 정말요? 어, 대화하는 거 같잖아, 이러면. 여자랑 얘기한다. 음성 인식이 되네. 선배가 여기서 알바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. 알고 있었어? 어, 커피도 직접 만드나 봐요. 그냥 대충 만들어, 그냥. 여기가 그냥 대충. 아메리카노 어때? 네, 감사합니다. 얼른 만들어줘자. 이렇게 해서 전문가처럼 멋있게. 이게 그냥 커피라면 너는 티오피야. 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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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줘, 라이갬. 커피. 맛있게 먹어. 왜, 많이 뜨거워? 많이 뜨거워? 잘 먹겠습니다. 응. 많이 먹어. 어, 이쁘게 생겼다. 맛있어. 어른의 맛이야, 그게 바로. 다른 걸로 만들어줄까? 진짜요? 먹어도 먹어도 돼요? 그럼. 근데 꽁짜가 아니고, 이따가. 편한 번 더 왔나? 마키아토 어때? 네, 감사합니다. 마키아토. 좋았어. 똑같이 만들고, 실험만. 단 거 좋아하지? 약간 너무 쓰다고 샀는데, 단 거 좋아하나 보다. 됐어. 어, 뭐야 또 있네 뭐가? 오케이. 우와. 잘 된다. 맛만 보고. 맛있다. 잘 됐다. 냄새 좋다. 열심히 만들었어. 와, 진짜. 세팅창 왜 저래? 개 또라이 같다. 이거 완전 맛있어요. 좋아하잖아요. 여자를 이렇게 몰라, 사람이. 근데 무슨 일 왔어? 그러니까. 망했어. 너 바꿔야 한다. 선배한테 들키자냐. 뭘 들켰어? 속마음을 들켰어? 주세요 사진. 아, 손 말고? 어제 찍은 거야. 몰래 찍었는데. 들켰니? 그게 너였어? 편하다 이거. 말 안아 듣는 거 너무 편해 신기해. 신고는 안 할 거지? 지운다 그러면? 우와. 이게 저예요? 대박. 재수 없네. 예쁘지로 하자. 완전 여신부스. 저 아닌 거 같아요. 너 조금 재수 없구나? 이쁘긴 한데. 아니면 선배의 실력? 이 자식 커피 꽁짜먹으려는 건가? 실력이 둘 다 싫은데? 어, 되버렸다. 아, 이게 방송하는 사람은 이게. 자신감 대박. 그래, 어쨌든 간에. 실력이지. 아까워서 안 되겠네요. 다행이다. 신고는 안 할 거지? 선배 사진 잘 찍는 거 학교에서도 유명하니까 궁금하기도 했고. 유명해. 야, 쟤 맨날 이상한 사진 찍는데. 오, 기분 나빠. 쟤 맨날 사진. 쟤 사진 봤어? 장난 아니잖아. 원래 찍은 거 밖에 없어. 어제 일은 비밀이에요. 우리만의 비밀. 뭐, 그래. 진짜죠? 선배만 알고 있는 거예요? 좋아. 네? 약속이에요. 우프가 생겼다. 오, 눈 따라와요. 알았어. 오, 뭐야. 꺼매졌어. 너 아까 가면 안 되네? 저런 기능 왜 넣었지? 꺼매지는 거? 근데 저것도 다 선배가 찍은 거예요? 너도 찍어줄까? 진짜요? 네.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. 어? 뭐야, 이 똥카는. 이걸 찍으라고? 카메라 장난감 아니야, 이거? 하나, 둘, 셋. 얏. 오. 귀여운 포즈. 어, 이거 음성 좋네. 이게 양손에 물건이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. 어, 말로 하면 되는구나. 이렇게요? 어, 좋다, 좋다. 됐어. 아이고, 이쁘다. 아이고, 이쁘다.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그냥 다시 이쁘다고 그냥 난리구만. 니가 새로 제일 이쁘지? 이쁘게 생겼당. 어. 오, 지금 화분이. 화분이. 물 주는 거 깜빡했다. 오, 화분. 어플 왔네? 어느새 어플 왔네? 화분. 좋아. 괜찮은데? 자신감 하나 끝내준다. 약간 나보다 좀 더 큰 거 같은데. 눈이 좀 더 나보다 위에 있어. 키가 굉장히 크네. 그러면 선배 저랑 사진 찍지 않을래요? 내가 모델하고 선배가 사진 찍고. 아, 정말? 자신이 조건이 하나 있어. 나랑 사진 찍은 건 좋은데 감독이 시키는 거에 절대 걱정하는 거야. 토달지 말고. 사진 쫙 나오면은 어? 딱 하고, 어? 신고 안 하고, 딱. 해보자. 오케이, 해자. 제발. 하자. 진짜요? 그럼. 자, 약속. 약속. 어, 밀당된다. 저랑 약속했어요? 그럼. 어, 좋다. VR 너무 좋다. 어우, 나 너무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같아. 그럼 저 가볼게요. 응. 내일 학교에서 마저 얘기해요, 선배. 안녕. 어, 진짜 학교 갔다. 어, 잠깐만. 기억, 폭력이. 자는 척 해야겠다. 어. 어, 학교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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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 아무도 없지? 또 나 빼고. 다 체육관 갔나봐. 아무도 안 깨워졌어. 다 체육관 갔는데 나만 안 깨웠어. 이봐. 어떡할지. 체육복도 없는데 오늘. 어. 어떡하지 빌릴 수 없는데. 하하하하. 학교잖아. 어떡하지. 어. 체육복 있니? 하하하하. 이빨이 안 고르면은. 뭐라 하네. 기다려. 어디야, 지금. 선배가 지금 생각 중이네, 지금. 과거 해상 중이구만. 지금 추억 해상 중이구만. 이 여식이. 진짜 자꾸 어? 재촉이야, 재촉은. 이 여식이. 웬일이야? 어제 선배 번호 물어보는 걸 깜빡해서요. 번호도 물어보고. 촬영 약속도 잡을까 해서요. 내 번호는. 어디다 쓰려고. 왜? 왜라뇨. 선배 만나면 알아야죠. 난. 통화하고 싶구나. 선배. 핸드폰 줘봐요. 나 이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. 아, 잠깐만. 카톡이 너무 많이 왔네. 자. 우와, 핸드폰 그래픽 봐. 신기하다. 저장. 뭐라 저장했어? 라트 붙였어? 오빠라고 해야 돼? 네? 어? 아니, 아니야. 내 이름을 쉽진다라고 해. 사진을 왜 찍는 거야? 재밌잖아요. 재밌어? 사실은 공모전 때문에요. 이쁘니까 재밌지, 그치? 이상 디자인 공모전이요. 분명 다들 디자인만 낼 텐데. 저는 사진도 같이 낼 거예요. 제가 입고 찍은 사진이요. 얼굴로 밀어볼 수 있다, 이거구만. 이쁘니까 뽑아달라, 이건가? 네? 어? 아니야, 농담이야. 왜 정색해. 엘리스 옷도 내가 만든 건데. 아, 아까 전에. 시작할 때 났던 엘리스 옷. 오늘 주말인데요, 선배. 이번 주 주말에 시간돼요? 어, 되긴 하는데 연습상은 지금 한번 찍어볼래? 그럴까요? 음, 근데 이쁘게 안 나오면. 아니야, 나 이쁘게 나오게 찍어줄게.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어. 나만 믿어. 교실 뒤쪽 어때? 야, 이쁘게 생겼다, 너무 아이가. 공부한 척 한번 해볼래? 야, 너 공부하는 척 잘하는 거 보니까 맨날 공부하는 척만 했구나? 오, 이 표정 이쁘다. 오, 이거 이쁘다. 오, 이거 이쁘다. 야, 찰칵 상큼해. 오, 섹시해. 어디 보소 이뻐. 음, 다음은. 잠깐만, 오빠. 오빠 문자 왔었거든? 잠깐만. 보고 있어. 오빠는 문자 좀 보고 있을게. 아, 또 이렇게 많이 왔네? 뭐 이렇게 많이 왔어. 아, 진짜. 아, 이 녀석들 진짜 장난꾸러겠지. 오빠 나 내일 팬에서 당첨됐는데 카메라 좀 밀려줘. 꺼져 없어? 여동생인 것 같은데? 싫다고 했냐? 아, 나 어쩔 수 없지. 물 틀까? 뭔 소리야. 미친년. 아하하하하하. 아하하하하하. 어, 저도 모르게. 이거 너무 개념 없지 않아, 이거는? 야, 카메라 안 밀려주면 카메라를 물에 담가 버리겠다고? 얘 미친 거 아냐? 얘를 이렇게 키웠어.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. 오빠 감사 키. 아, 아니, 아니. 오빠가 연락이 많네. 인기야 많아서. 어휴. 잘 살고 있나, 얘는? 카톡은 즐거워. 아, 자기가 다 끝났어. 아, 와. 계단 활용 포즈 한번 해볼까, 우리? 계단 한번 섹시하게. 한번 벽에 기대해볼까, 우리? 관능적으로 한번. 여친 사진 찍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찍어야지 다리가 길게 나오고 비율이 좋게 나온다고 합니다. 우리 트수분들 항상 그럴 일 없지만 알아두시라고. 아는 게 힘이니까요. 아, 귀여워. 교복 마크가 되게 예쁘네. 펜스 차상 끝난 것 같아. 잘 나왔어요? 느껴줘요. 싫은데? 아, 선배. 지금 같이 봐요. 그럴까? 같이 볼까? 교실에서 보자. 게임 중에 제일 재밌어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요, 게임? 말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? 말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역시 모델이 좋네요. 응, 대사 없어. 이쁜 것들이지, 이쁜 거 안 되니까.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. 역시 선배랑 찍겠죠. 2,000원의 순보다 2배는 좋아하시네. 지금 같이 했던 VR 여자친구 게임 중에 제일 좋고 일단 한국 게임이라서 그런지 이거 봐봐요. 되게 디테일해요. 세면도구, 선크림, 모자, 수영복. 수영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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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이 어디로 갔는데? 사봐, 5일 동안. 필기도구 이건 왜지? 수업 여행 갈 때마다 필기도구 꼭 챙기라 그러는데 쓴 적 한 번도 없어. 물론 저도 안 가져가요. 개인 비용. 아, 오랜만에 듣는다. 약간의 개인 비용. 약간의 개인 비용인데 약간 잘 산 애들이 이제 아, 막 10만 원, 20만 원 가져와가지고 기념품 막 이만큼 사고 막 감귤, 초콜렛 이런 거 이만큼 사가고 시바 그거 막 개비쌌는데 나는 이쁘당. 좋다. 이거 너무 한국에서 만든 VR게임 너무 좋다. 저 왔어요. 안녕? 안녕? 왔어? 일찍 왔네? 네, 완전 더워. 신메뉴 마실래, 신메뉴? 정말요? 네. 대충 먹어도 내 돈 아니야, 이거. 안 들고 있잖아, 지금 안 보여? 바빠 죽겠는데. 맛있는 거 많은데 뭐야, 이거. 잘못 만든 거 같은데. 오케이. 블루베리랑 망고. 좋아, 우리 이번 달 신메뉴. 베리베리망망. 베리망이야, 베리망. 잘 마실게요. 생이 좀 약간 건물튀튀하네. 맛있지? 맛있다. 진짜 달아요. 다행이다. 블루베리 먹고 떨궜는데. 어? 들었어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다 넣었어. 정량 딱 맞춰서. 정확히 1g까지 계산했어. 정확히 만든 거야, 얘가. 그러니까 얘 먹어. 선배, 팜플렛 가져왔어요? 팜플렛? 여기 있네, 마침 있네. 어, 되게 리얼하다. 어, 이거 들키면 안 되지. 야, 이거 들키면 얘가 뭐라 생각하겠어. 가려놨네, 이걸로. 우와, 여기구나. 어. 어디가 좋을까요? 우와, 우와. 진짜 잘 만들었다, 이거. 우와. 야, 진짜 이거 너야, 이거? 우와. 야, 네가 진짜냐? 어, 브룸. 내가 진짜 안산. 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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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어딨게. 야. 어, 진짜 재밌다. 쇼. 촛. 촛. 박물관은 노잼이야, 그지? 촛. 애도 마주치면 좀. 마주치면 왜? 부끄러워, 내가? 남자친구가 당당히 말을 해. 왜 말을 못 해? 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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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지엄. 에이, 선배. 진심? 그럴 리가 없지, 당연히. 박물관에서 무슨 사진을 찍어, 유채. 어? 섬? 뭐야, 이거? 몰리성. 여기 완전 이쁘대요. 몰리성 가자. 우리 여기 가요. 우리 섬에 가자고, 둘이서? 배가 있을까? 응. 돌아올 때 배가 끊기면 어떡하지? 바로 알아봐요. 아, 방금 게 막 되었대. 어떡하지? 뭐요?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요? 짜잔. 열어봐요. 아, 너무 고전적인 클리셰인데. 좋다. 이게 뭐야? 캠서 왔어? 니 땡이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오우. 오, 좋은 냄새 난다. 오우야. 오우, 야 이거 가져왔어 이거?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? 만들었어, 니가? 하나 먹어봐요. 진짜 먹어도 돼? 야, 여자애들은 똥 안 산다 그러는데. 음. 어때요? 맛있어요? 맛있어. 그쵸. 맛있다, 맛있어. 맛있다, 이거 왜 맛있지? 나도 손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. 진짜요? 아, 설마 이거야? 아, 이거 우리 집에서 불러가 있는데. 진짜 선물을 주는 거야. 와 완전 감동 기분 안 나빠하네 준비된 자 도전까지 달성함 마음에 들어? 진짜 저 주는 거예요? 그럼 이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선배 징긋 수학여행 가서도 잘 부탁해요 진짜 기대된다 나도 여럿이 그네 기회 나 너무 좋은데? 와 다리 왜 이렇게 길어져? 오 오우 어 선배님 어 안녕? 어디 갔다 왔어요? 방금 홍콩 할 뻔했어 의상 준비는 다 된 거야? 이거로 괜찮은데 보여줄까요? 어허 어 깜짝아 지금 때린 거야? 미리 보여주면 재미없죠? 어? 왔다 어 뭐 보였는데 자제나 안 타요? 타야지 타야지 우와 둘이 있다 제가 하루에 4번 했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가 탔다?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뭘 할까? 세 번째 거 딱 타고 올 때 네 번째 거 타자 뭐지?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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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? 고장났어 안 된다 야 여기 있잖아 우리 둘이 오늘 우리 너와 나의 사이에 벽이 있구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유아야 유아야 넌 거기 있는데 왜 너한테 갈 수가 없지 도대체? 유아야 이 벽 뭐야 이 자식들 어떤 묵사의 음보여 왜 여기 벽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왜 벽이 있으며 뭔가 닿을 수 없는 벽이 있구나 뭐야 유아야 여기 핸드폰도 안 터져요 좀 기다려볼까 우리? 느긋하게 귀신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내가 귀신을 내가 아 선배 하지 마요 안 들을래 많이 놀랐어 저 손 좀 잡아주면 안 돼요? 이걸로 되겠어? 아직도 무서울 것 같은데 네? 관리실입니다 이용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곧 정상 운행됩니다 잘했다 무서워서 죽는 줄 아직도 떨려 왜 이렇게 떨릴까? 내일 아침 일참 내일 아침 일참 만나요 드시면 안 돼요? 알았어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 게임 곧 눈 자세 와 스포일러 금지 유아와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주세요 아 아 여기까지네요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이 게임 회사가 이 이상은 송출을 하면 안 돼요 섬에 가야되는데 지금 섬에 가야되는데 지금 배에 타고 가야되는데 너무 좋은 점이 한글이라서 너무 좋고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서 한국 고증 제대로 있어 가정통신문 봐봐 아까 그 엘리베이터 안내의 말 봐봐 어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표시된 구간에 영상 또는 스트립 회사에 사전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인을 노출해서 안됩니다 관련 법균형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호아 우와 숨이소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얘 이거 다른 게임이거든요 이거는 일단 앉아서 해볼게요 이거 그냥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아 아 어디 중국말이 나오네 아 유아는 한국말 해줬는데 아 아 너무 재밌는데 야 저 너무 잘 만들었다 저게임을 진짜 잘 만들었다 다른 게임으로는 못할 것 같아 저게임이 최강이었어 내가 지금까지 해봤던 VR 여자친구 게임 중에서는 저게임이 최강이었어 더 이상의 역작에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까 저게임 혹시 하 가사도 괜히 아 더 하고 싶다 진짜 너무 쉽다 진짜 더 하고 싶다 진짜 더 하고 싶다 아 진심 더 하고 싶다 아 아 너무 아쉽다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진 진짜로 진짜로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